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기초강의 34회. 이번 시간에는 이평선과 볼린즈밴드 추세선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차트는요.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17년 7월물 차트인데요. 5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나 선물이나 차트의 분석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될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자 먼저 이평선과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이평선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추세선도 꺼놨구요. 볼린즈밴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크게 이 두가지 설명할거에요. 자 그러면 우선 좀 좁혀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이렇게 쭉 끌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곧 저점이 있죠. 상승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추세선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평선에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다 지금 정배율로 돌아서서 상승추세로 가다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 깨어지기 전에 이 저점이 확인되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쭉 끌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면요. 대부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자 이 추세는 5분 봉상의 61선과 거의 매치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이평선은 이렇게 61선이 이렇게 꺾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선을 끄어놓은 부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물론 여기에 고점, 전고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 가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도 되지만요. 이렇게 전고점 라인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도 판단되지만 중요한 것. 이 추세선, 이 추세선. 자 이것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자 이 추세선이,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 이 추세선 근처에 가게 되면 주간이 자꾸 밀리려고 하는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쭉 꺼놔 버리면 이게 이평선은 보이지 않지만 자 전고점 라인에 대한 연두를 둘 수도 있지만 손이 하나 딱 추세선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윗고리를 상당히 달았잖아요. 아랫고리도 달았고 이 날이 지금 해외섬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루도일 수요일에 재고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등락이 심한 날인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추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으로 따지자면 고점에서 내동매매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선, 추세선의 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추세선과 매치가 되는 거죠. 자 내가 고점에서 따라가서 물리지 않는 하나의 방지를 해주는 이평선과 매치가 되는 또 추세선이죠. 그렇게 또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볼링저밴드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볼링저밴드 우리가 보조지표나 추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주로 이제 이평선으로 추세 매매를 좀 하기 때문에 이평선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데요. 자 거기에서 좀 맹점들이 가능 나옵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보안 보안적인 부분을 보조지표들이 해내거든요. 그래서 추세선은 보조지표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조적인 분석도구로 추세선을 가지고 아까 그런 분석이 또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볼링저밴드로 어떻게 그러면 보안을 하느냐 자 여기 이 부위 보시면 자 물론 이렇게 볼링저밴드 상 보시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상상 이 위에 선과 아래 선이 이렇게 폭이 좁기 때문에 밑으로 확 뚫고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평선만 가지고 딱 보시면 여기서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진입되는 그런 시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쭉 빠져버리면 물론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전환이 됐지만 그냥 볼링저밴드가 없다면 자 이평선 위에 다 깔아놓고 21도 이제 뚫고 내려왔네 여기에서 매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볼링저밴드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압축이 됐고 자 이 박스권을 이룬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볼링저밴드는 이렇게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 또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탈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탈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성질들이 가장 중요한 볼링저밴드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렇게 횡부하던 상단을 뚫어버리면 또 이렇게 쭉 이제 그 방향으로 갈려는 성질. 이것이 볼링저밴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자 이평선 매매만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 자 이평선만 가지고 한다면 이 하방으로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공매도죠. 그죠? 자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여기서 싸게 사서 차익 실현하는 거 자 그게 공매도잖아요. 주식에서는요. 선물에서는 매도 포지션 잡는 겁니다. 하락 방향으로 자 이런 데서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자 빠졌다가 반등했으나 20일에 다시 받쳐가지고 밑으로 큰 제복 큰 은봉이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하방으로 열리는가 보다. 이라고 탁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막아주는 거죠. 볼링저밴드가 자 여러분들 제가 끼워 맞추기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도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수하는지 안하는지 매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매매할 때 팁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평선 매매할 때 볼링저밴드가 하단에 있거나 상단에 있으면 그 방향으로 진입하는 거 좀 자제하셔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추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들 상승하고 나면 돌파가 확실하게 확인되고 나면 이제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방송했던 그 내용 중에 네크라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어니까 뭐 좀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조금 비속을 섞어서 모가지 모가지 따이는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자 60일 자 20일 위에 다 있다가 상승 추세 잘 가다가 이게 깨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거 넥 라인이라 그럽니다. 넥이 목이잖아 목 그죠? 자 목이 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 그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이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인 돌파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매매하시다가 이렇게 추세가 딱 깨어지는 이 넥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라인에 줄을 딱 끊으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정황일 것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빠졌다가 자율반등 자율반등이거든요. 반등해봤자 추세 깨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올라가 봤자 빠지는 거거든요.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자 아까 이 추세선 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평선도 보면 자 이렇게 이 평선 위에 있을 땐 지지 역할을 해주는 이 평선이 이제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제 저항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이 평선도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이 추세가 깨어지는 이 지점 이 라인이죠. 이 지점 라인을 딱 끊으십시오. 넥 라인 모가지 따였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상을 좀 깊게 가지시라고 제가 비속을 좀 섞었습니다. 이 모기 따이는 순간 추세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오면 저항권으로 역할을 한다. 보십시오. 여기도 잠깐 뚫었지만 아까 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세선 상승 추세선의 상단 오면 저항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추격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항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시 밀려버리고 넥 라인도 깨버리니까 다시 반동할 때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여기서 또 내려오죠. 그만큼 이 라인이 이 주가가 중요한 라인이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혹시 몰랐던 부분 있었다면 오늘 상당히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방송 여러분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마 이 부분 많이 정확도를 나타낼 겁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누가 방송을 하면 그냥 그걸로 100% 수용한 게 아니라 제가 다 복귀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맞네 인정할 만하네 하면 제가 그것을 수용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점 추세가 깨어지는 이 가격대를 넥 라인이란다. 그 넥 라인은 아주 중요한 나중에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추세선 이렇게 상승추세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추세선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 2평선도 마찬가지로 2평선의 지지를 받던 이 주가들이 2평선이 깨지고 나면 저항의 역할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뚜드려 맞고 올라가면 뚜드려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밴드는 아까 여러분들 추격을 한번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볼린저밴드 잘 이용하시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하게 뚫고 내려가네 허치만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볼린저밴드의 속성상 이탈하면 안으로 들어올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하나를 제시하자면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에서 추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에는 어쨌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안쪽으로 이게 볼린저밴드를 만든 사람이 어 중심 이동평균선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한 것을 더한 것을 상한선으로 만들고 뺀 것을 한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볼린저밴드거든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 이러한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중심 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고 이렇게 초기에 중심에서 진입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중심에 오게 되면 다시 그 방향으로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좀 강조하는 중심 매매인데 여러분들 앞방송 보시면 나만의 기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주식기초강의에서 돌려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놓을 겁니다.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게 추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밴드는 이탈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중심권에 오면 다시 진입 포인트를 잡으셔라. 그리고 그와 맥락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이평선 매매할 때 볼린저밴드가 없다면 이 하락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볼린저밴드가 있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하단 쉽게 못들어 상단 쉽게 못들어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격을 막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아까 어떻게 이렇게 못 따라갔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심에 오면 다시 타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 이평선과 볼린저밴드 그리고 추세선의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방송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요. 가까운 곳에 가족들하고 나더리도 좀 가시고 기분전환 좀 하시고요. 댁에 오셔서 제가 좋은 방송 많이 올려놨으니까 닥터케이티비 구독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리고 dicho 가요 rule 다음 시간에 뵙고 저희마일까요? разм